카 wished 환ama 대동강 맥주 남에서는 북의 대동강 맥주 평양술 등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. 북에서는 맥주를 청량음료로 보기 때문에 북의 기준에 따르면 맥주는 술이 아닙니다. 대체로 맥주보다 도수가 높은 술만 술, 주류로 표현합니다. 북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? 한 짝? 한 짝? 대 짝? 아니야, 한 그릇은 아닐 것 같아요. 한 컵! 북에서는 컵을 곱부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한 컵, 두 컵 할 때의 컵도 한 곱부, 두 곱부라고 쓰지요. 여기서 곱부는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다시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자리 잡은 말인데요. 남에서는 컵으로 쓰고 북에서는 그대로 남아서 곱부라고 쓰게 되었습니다. 곱부요? 곱부라고. 네? 곱부. 그러면 북한에서는 맥주 시킬 때 맥주 한 곱부 주세요. 이렇게 하겠네요. 왠지 없는 곳에